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안녕 친구들 네 안녕하세요 저 이거 처음 받아 저 노잼이라고 너무 안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은희가 인사동도 가보고 광장시장도 가보고 했으니까 전통의 멋도 있고 재미있는 그림들도 많은 벽화마을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예난이가 세상이니까 오늘은 너가 형이야 내가 이제 형이라고 할까? 알았어 아 그렇게 바로? 네 알겠습니다. 예난이 형 가시죠 예난이 형 잘 따라와 알겠어요 여기 이렇게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? 네 이거 먹어보자 나도 이거 초등학교 때 먹고 안 먹어봤어 맛있는데요? 왜? 너 갑자기 혼자 간다리야 뭐 있냐? 뭐 하시는 거예요? 신발 예쁘네 너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? 모르겠어 이 옷을 입고 이런 거 걸으니까 진짜 옛날 사람 같다 그쵸 여기 보면 이런 벽화 같은 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여기가 벽화 마을이야 아 벽화요? 펜다다 펜다다 아 힘들어 펜다야 어 하나 둘 셋 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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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하이가 그 마지막 표정을 되게 아쉬워했잖아 그 표정 중에 표정을 좀 아쉬웠잖아 그 사원 이번에 좀 잘 찍어보자 네 레디 롤 액션 펜다 아 너무 귀여워 성 안 들어가요 아 그냥 강한 남자처럼 해봐 액션 예쓰 컷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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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찍었어 잘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갑시다 그럼 그거 он 아 졌어 내가 사줄게 아이스크림 우리 여기 사진 한 번 찍을까? 네 형 먼저 찍어요 하나 둘 셋 스테이크 소스도 있어 형 오늘 어땠어? 오늘? 재밌었어? 재밌었어 안 돼? anderen coercion 아 archale 세로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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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